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력자는 효력이란 말이에요. 효력. 이 파트는 지금 왜 나왔냐. 우리 총론에서 일반행정작용법, 그 중에서도 개별구체적 교율인 행정행위, 그런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공연력과 구속력권적 효력을 배웠고, 여기서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배웁니다. 불가쟁력의 개념은 불가하다. 불가하다. 뭐가쟁. 쟁송이 불가해지는 효력입니다. 쟁송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효력이에요. 따라서 얘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에 대해서 불가쟁, 쟁송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효력입니다. 소송요건에서는 논리맥락으로 따지면, 소송요건 중에서는 쟁송제기기간, 쟁송기간과 소송이면 재소기간이겠죠. 재소기간과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사례에다 쓸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불가변력은 불가하다. 뭐가? 병. 변경하는 것이 불가해진다. 누가? 처분을 행한 처분청이, 자신이 발령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해지는 효력입니다. 이때 변경은 예를 들면 직권으로 행정청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다든지, 직권으로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효력입니다. 개념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리고 양자의 차이점은 답안지에 쓸 일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양자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차이점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